자랑아 저거 와라 어디에 계셨는데요? 그럼 그때 방향이 나와면 안 맞네 거리가 지나가고 아 혹시 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말하고 난 기억나는 것 같아 그래 바로 전화를 했다 사랑해 놀아 나훈아 사랑아 얼른 어디가서 뭐 웃긴다 얘네는 뭘 다해라 그건 아니고 허숙이 어린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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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사랑이 한 발 또 나갔다 사랑이 지금 저 가가 놀고싶다 나 있는 양아지야 웃긴다 그러니까 어머 진짜 얘 신기해요 구경하라는거 예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넘게 달려갈게 막상 계속 수고하시던 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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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 1, 2, 3 1, 2, 3 1, 2, 3 2, 3 2, 3 2 2 3 3 3 3 4 5 5 5 5 5 5 5 6 6 6 6 7 9 9 10